나라가 하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편도, 편도는 비정상적으로 조금 크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밤돌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그런 분들은 숨길이 아무래도 입구부터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감기에 된통 걸렸는데 편도가 진짜 목구멍이 그냥 평상시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편도가 부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숨이 안 쉬어진 거라.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제가 또 기도 확장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코도 안 보는데 숨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깼더니 숨길이 열리면서 아, 겨우 살겠다. 그런데 통증은 워낙 편도가 부으니 아픈데 숨까지 부으니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숨이라도 쉬니까 좀 낫대. 그래서 그렇게 편도가 우리의 숨길을 그렇게 막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실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사람들은 뭔가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도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편도가 그렇게 커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커져요? 태생이 큰 사람도 있겠지만 편도가 면역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뭔가 이 잘못, 좀 이상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퇴치를 지키는 그런 면역 경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림프 역할을 해주는 코를 숨 쉴 때는 코에서 이미 걸러주고 해서 그렇죠. 그냥 걸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입으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니까 걸릴 게 없으니까 편도가 얘가 이제 그런 경찰을 해야 돼요. 음, 편도라도 걸러줘야 됩니까? 그래서 경찰 조직이 막 비대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나쁜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아, 코로 숨으셔서 넘겨주지 않고 그냥 입으로 바로 숨으시니까 이 먼지니, 요새 같은 미세먼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걸러주지 못하니까 편도가 그 역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과로에서 얘가 커지나요? 세균들이 많이 오니까 아, 이제는 우리는 군대가 아니고 경찰 조직이란 말이에요. 경찰이 우리는 이제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아, 자고 많아진다는 말씀인 거죠? 크기 커지는 거? 커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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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 숨을 쉬면 코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털이나 뭐 이런 거에서 또 한 번 걸러지기도 하고 코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코에 있는 쪽은 나중에 하고 네, 네, 네. 지금 영국에 지금 편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편도. 네, 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커진 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성인들이 오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입으로 숨 쉬면 코로 숨을 쉬면 편도가 줄어들 겁니다. 당황할까요? 그러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이미 조직이 커진 놈들. 그렇죠. 야, 내가 경찰 조직이 커졌어요. 또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너 이제 스스로 한 번 줄여봐. 되나요? 요즘 그 검찰 조직 그 줄일, 저기 개혁한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자체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외부적인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칼을 대거나 레이저를 대거나 뭐 해서 이제 조직을 줄여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죠. 으응 same- 으응 아